자 대장입니다. 이곳은 김포 용화사라는 절 앞이에요.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최북단으로 향하는 자전거도로를 한번 타보고 갈까 합니다. 이 길을 건너서 파성 쪽으로 뚝방길로 쭉 달릴 거예요. 옛날에는 제방도로가 이렇게 철택선 사이에 두고 없었는데 이게 자전거도로가 생기면서 이렇게 도로가 생겨서 달리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. 비교적 도로가 나쁘지 않네요. 근 몇 년 만에 라이딩을 나왔는데 그래도 한강을 끼고 철착선이 있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도로가 계속 이어지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조금만 더 달리면 전류리포구에 도착을 하는데요. 거기서 다시 촬영할게요. 자 여기가 전류리포구입니다. 한강 하류의 유일한 포구이고요. 저는 전류리포구를 나와서 이제 북단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. 옛날에는 자전거도로라고 딱히 나와 있지 않았었는데 보시면 차량은 좌회전으로 가는데요. 자전거도로는 이렇게 직진으로 철책선을 따라서 쭉 들어가면 됩니다. 자 가봅시다. 아 정말 최복단으로 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조용합니다. 보이십니까? 누가 최전방이 아니랄까봐 지뢰 지뢰 주의 마크가 있습니다. 이제 저녁때가 되고 그러니깐 일부러 찍진 않았는데 철책 경비를 하려는 경비 군인 아저씨들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. 자 이 빨간벽돌 건물이 신탄 집수장이었나? 그랬던 것 같은데 전에도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 이상 들어가지는 못했어요. 여기 저쪽에서 이제 검문이 시작되고 그러는데 만약에 촬영이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더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. 자 평화누리 3코스라고 되어있네요. 이쪽에서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갈 때까지 한번 가볼게요. 위쪽에서는 아마 잘 안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넘어있는 산등성이 저기는 북한입니다. 그리고 여기 보이는 곳 그것이 사주에 있는 통일전망대 입니다. 엄청 가까운 거예요. 아 아까 그 빨간색 벽돌 건물이 석탄 펌프장이었군요. 석탄 펌프장 평화누리길로 철착선을 살짝 더 가볼 수는 있을 것 같네요. 아 이제는 도로도 접어지고 진짜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기지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. 좀 으슬슬합니다. 더 촬영이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고 마치겠습니다. 아마도 옛날에는 이만큼까지 통제를 해가지고 못 왔었는데 이만큼까지 온 것만 해도 굉장하네요.